네, 오늘의 시그널은 SNS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SNS텍도 반도체인데 많이 올랐네요. 지금 이 차는 워낙 뜨겁긴 하지만 반도체도 소리소문 없이 이렇게 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는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SNS텍도 거의 고점에 다가왔고요. 어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랑은 달라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중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SNS텍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 오른 것들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이 반도체 씬에서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확인해 준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금 블랭크 마스크랑 편리클 이걸 하는데 블랭크 마스크 위에 편리클을 씌워주냐, 마느냐. 그게 SNS텍한테 중요해요. 편리클이 이른바 그냥 보호막이라고 치면 되는데 우리가 도장을, 도장이, 도장에 찍혀져 있는데 도장 우리가 뚜껑을 닫잖아요. 도장 뚜껑을 닫는 이유가 도장 뚜껑을 안 닫으면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게, 만약에 제 이름을 새겼다고 해봐요. 제 이름에 한 글자 깨지면 제 이름, 제가 도장을 찍었는데 신일섭인데 리을이 빠졌다고 하면 신이섭이라고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장을, 뚜껑을 닫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포토 마스크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포토 마스크가 이제 거기에 그래퍼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그거를 덮는 건데 이 편리클 투과율이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어야지 EUV 광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EUV 노광 장비는 ASML에서 쓸 것이고 투과율 90% 이상의 편리클이 필요해서 지금 이 SNS댁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 91%짜리 극좌해선 편리클을 개발해놨는데 그러니까 보호 덮개예요, 보호 덮개. 보호 덮개를 개발해놨는데 문제는 이 보호 덮개를 써주는 거는 삼성전자는 SK하이네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네스에서 왜 결정을 빨리 안 해주느냐. SNS댁의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분명히 편리클의 능력치를 보고 미리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채택을 안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보호 덮개가 아까 도장으로 얘기했었는데 도장 뚜껑을 덮어놨는데 예를 들어 망치의 힘이, 망치는 아닌데, 자외선인데 망치로 굉장히 세게 때려서 도장 뚜껑이 깨지고 안에까지 깨져버리면 아예 도장을 버려야 돼요. 도장의 각인만 그대로 있으면 뚜껑만 갈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 편리클을 입혀놨는데 편리클을 깨뜨리고 포토마스크까지 깨지면 이 돈이 몇십억 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투과율이 90% 넘는 걸 개발해놨는데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전 보고 있나? 우린 출격 준비 완료라고 한 게 삼성전자 보고 있나요?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당신이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써주세요.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일단 SNS 택이 여기서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SNS 택에 편리클을 채택을 하면 여기서 더 부각이 돼서 만약에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과열권으로 이것도 이제 69니까 70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70을 진입한 상태에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70을 진입해서 바로 매도를 하면 닥주통계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게 강하게 오를 때는 과열권에 진입해서도 상당 기간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과열권에 진입을 했을 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을 만약에 밑에서 샀다면 여유가 있다면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핵심 물량을 일단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과열권에 진입해서 이렇게 1년 이상을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해버린다고 하면 처음에 수익을 빙산의 일각만큼만 맛보고 빙산 덩어리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2차전지가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를 한 번 놓쳐버리면 지금의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유를 부리면서 수익을 즐기고 계신 분은 많은 물량을 그대로 갖고 가서 지금 이 뜨거운 장을 즐기고 계신 분이고 만약에 그 초기에 팔아버렸다면 다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더 하던가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한 발 물러서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과열이 조금 덜한 거를 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때 어제 얘기를 들었다시피 절대 군주 시절이기 때문에 자기의 혈통밖에 안 줘요. 이게 말씀드린다시피. 자기의 딸, 아들과 관련된 것밖에 안 주고 아예 다른 분야로 가기는 힘들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NS 택 반도체 회로도의 핵심 장비인 펠리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부근에 다가 섰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 고점을 돌파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고점 내에서 조정이 나오면 조정 시에 매수를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7천 원에서 조정이 나와서 4만 5천 원 정도까지 해서 이 레인지에서 산 다음에 다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갈 때 수익을 맛보는 이런 식의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펼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